P.Y.L. 정말 대박 프로젝트죠 어? 우리는 촬영 중 P.Y.L. 얼마 정도 드릴까요? 따뜻이요 주유구 열어주세요 여러가지 많이 타봤거든요? 근데 이거 아까 살짝 몰아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흔들려도 좋고 되게 부드럽고 신뢰도 되게 너무 진짜 탐나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가격 제가 가격도 알아봤는데 가격 대비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너무 잘 나왔어요